1월 10일 월요일 영생의 양식을 먹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꿀벌은 평균 26.5일이라는 아주 짧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벌통 안에서 일하다가 15일 정도 지나면 바깥일을 하고 수명이 다해갈 때는 집을 지킨 뒤 죽을 때가 되면 벌통에서 멀리 멀리 날아가서 삶을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여왕벌은 평균 5년을 산다고 합니다. 26.5일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을 생각할 때는 영생이라고 느낄 만큼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여왕벌은 어째서 이렇게 긴 세월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열 젤리를 먹기 때문이랍니다. 일벌은 로열 젤리가 코앞에 있어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반면에 여왕벌은 로열 젤리를 섭취해 오랫동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을 얻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학교에 가랴 학원에 가랴 여러모로 바쁘지만 꼭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영적 로열 젤리인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림신앙 이음 평택중앙교회 김아리아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